재활용하기 싫은 사냥개들이라 관용을 베풀이고요? 아니, 어떻게 세 명이 한꺼번에 당해? 너희 같은 인간들에겐 반성이란 감정은 없거든. 겁나면 도망가봐. 아니, 도망 안가. 또 죽이러 와봐. 좀 쉽게 가시죠. 쫓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 날 내보내야 얻을 게 더 많을 겁니다.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? 적과 싸울 땐 적이 조련한 사냥개를 역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요. 적과 싸울 땐 적과 싸울 땐